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트리킹사워 하실래요? 바에 40레벨을 못남아서 멘탈이 야장난 조비랑입니다 이 개같은 자라 대결하실? 어? 오케이 대결공 네 40레벨이 완전 자라는거 아니에요? 사수온 yazeggio는 완전 자란한거아니나? 전 신인 매지션입니다 이..이거 만든 제작자 잡아.. 죽..죽..죽..죽..죽.. 아 내가 하하하하 띵캐치 어! 이겼다! 아 집에 전화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뭐야 점퍼가 어떻게 됐어요? 그래요 퇴근식 제가 이겼어요 야 이거 4시간 하면 뭐하냐 얘들아 아니 덩치 차이를 봐 오야 거의 두배야 어 두배야 두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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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왜 왜 날라다녀 아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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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방법 아세요? 예 아 아이템 알아요 어 모르겠어요 집에만 있다가 빙코리 안 돼!!!! 멀쩍 어.. 뭐야 날라간다 아니 왜 자꾸 날라가 이 미친 벽돌은 아아 비가오잖아요 비가 와서 위에 아니 비가 벽돌에 비가 비에 벽돌이 날아가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 진짜 아기돼지 삼형제야 무슨 바람에 날아가 버리면 그냥 내가 이겼다! 아 깜짝이야 드디어 하루 진şa 오 오 오 망했다 망했다 안돼아아아아아아아 와아! 아휴, 진다. 야, 어떻게 밑에까지 베이스까지 다 무너졌네. 와아! 이겼다! 와아! 졌다. 이런 해, 뼘 몰랐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